지난 주말에 성황리에 치러졌던 2016 CMB컵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리그 결승전이 오는 16일 낮 12시에 디지털 채널 8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는 올해도 총 33개 팀이 참가해 축구 꿈나무와 학부모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에 치러졌던 고학년부 FC코리아 아카데미팀과 천마 SLFC, 저학년부 대전 JS사커클럽과 계룡미르 FC의 결승전은 오는 16일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디지털 채널 81번, ITV에선 62-1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재방송됩니다.